안녕하세요 도로시 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건 이거에요 이거는 김장김치 파김치 그리고 오징어 젓갈 그리고 김 입니다 제가 지금 이걸 찍는 이유는 제가 요 전에 지금 방금 바로 도너츠를 먹었어요 옛날 도너치 근데 좀 많이 맛은 있지만 아무래도 저한테 많이 느끼하더라구요 그래서 김치의 생각이 간절히 나길래 갖고 왔습니다 급하게 찍는 거에요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돼지고기 아삭아삭 아삭아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삭아삭 고춧가루 맛있네요 맛있다 아삭아삭 도토리 양념장 여기가 네태 오징어 아삭아삭 아멘 아 좋다 고춧가루 고구마 치즈볼 김치가 안짜요 많이 먹어도 많이 안짜더라구요 이거 진짜 팔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 저희 시댁이 시어머니가 요리를 진짜 잘하세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을때 먹으면 좋겠어요 진짜 맛있게 먹어요 이 맛이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콤한 맛은 매콤한 맛이에요 맛있다 이렇게 아삭아삭 자 이렇게 김치랑 밥이랑 김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오징어 젓갈이랑 굉장히 소박한 반찬인데도 너무 맛있네요 저한테 이렇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